안녕하세요. 판례공부어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진정부자기범의 공동정범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5월 7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8도 1297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정신보건법 위반이고요. 피고인이 무죄를 받아가지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정신보건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법에 보면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입니다. 정신병원의 병원자 이런 사람들은 입원할 때 반드시 여러가지 서류를 받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6조에서는 이런 서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 1년 또는 천만원이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86조 벌칙은 43조를 이발한 경우이기 때문에 43조의 서류를 받아야 되는 사람, 서류를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병원장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인들은 전문의들입니다. 이 정신병원의 전문의, 의사들이죠. 의사들. 의사들인데 병원장하고 공모해서 서류를 받지 않고 입원을 시켰다라고 해가지고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무죄가 상고되니까 검사가 상고를 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의사들을 서류를 받지 않은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의사들을 공모한 걸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요. 양벌 규정이 하나 있는데 양벌 규정은 이런 겁니다. 법인이 위반한 경우에 법인을 처벌하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법인도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때 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행위, 서류를 받는 행위를 하지 않은 자, 하수를 버린 경우에 하수 오염물을 직접 버린 자도 양벌 규정에 처벌하는데 이때 의사를 양벌 규정에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병원장과 공모한 걸로 처벌할 수 있느냐.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진정 부자기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 범죄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진정 부자기범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 사건, 서류를 받지 않은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은 진정 부자기범인데 이 진정 부자기범의 공동정범은 반드시 의무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병원장이든 다른 사람이든 의무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공동정범에 성립하기 때문에 의사는 서류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의사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양벌 규정에서 서류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데 의사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건 행정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실 직원, 행정실장 이런 사람들은 병원장과 공모해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서류를 받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의사는 서류를 받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정 부작위법인, 서류를 받는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범죄의 공모금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의사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중에 서류를 받지 않은 것이 범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유형의 모든 유사 사례에 다 적용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의무로 부작위 그러니까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범관계 할 때는 이 사판례가 적용이 되고 양벌 규정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실무에서 의뢰인이라든지 사건으로 만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시험 같은 데는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진정 부작위법에 대한 판례가 그렇게 자주 있는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판례 문구에 진정 부작위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진정 부작위법에 관한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 실무자의 경우에는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본 상식으로 알아들 필요가 있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진정 부작위법에 공동정보에 관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셨다가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실무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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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